지호야, 넌 뭐 나랑 해보고 싶은 거 있어? 응? 해보고 싶은 거? 뭐 교복 데이트 즐긴다거나 이런 거? 그런 거? 있지 나도 있어? 근데 이거 말하면 네가 좀 이상하게 볼 거 같은데 아니야, 이상하게 생각 안 해 진짜 이상하게 생각 안 할 거지? 그래 일단 엄청 큰 리본을 머리에 하고 리본? 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? 아니야, 또 메이드복 입는 거 어, 이건 좀 자극적인데? 근데 나랑 취향 맞을지도? 그래? 그럼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해볼래? 지금? 응 어, 어 그니까 이거 내가 입는 거였어?